뒷뒷뒷뒷뒷쒖 뒷뒷뒷뒷둘 서 Kenshin 가고 와, 등장있는 진짜 먹이 많아요 요즘에 엄마! 우리집oku 구멍 난 거 아니야? 그래, 어디가 구멍이 나나? 서늘이 강한.. 와.. 등장이네. 진짜 먹이 많아요, 요즘에. 어. 엄마! 우리 집에 무슨 구멍 난 거 아니야? 그래, 아우 그래. 어디가 구멍이 나나? 왜? 괜찮아요. 저렇게. 저기 봐. 자유야, 그걸 고화냈다. 아아.. 몸에 안 벗어버렸어. 에이.. 진짜 목걸이.. 신고 목걸이 갖다 놨어. 맥주.. 근데 진짜 먹이 많아. 존나 늘렸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어디가 뚫렸나 왜 이렇게 목이가 많아? 아니, 내가 뚫렸나고 여기 있잖아. 그거 다 막아야 되다고. 그거 없어, 나 있어. 그거 없어? 있어, 있어. 야야야야야.. 조용히 봐봐, 지금 목을 짜증나 주겠네. 아니, 지금 목이 있잖아. 아, 지금 목이 좀.. 야, 야, 엄마. 에이.. 야, 야, 야. 야, 야, 맏호사 가와이소. 그.. 아.. 맏호사. 맏호사? 맏호사인가? 어? 엄마, 정말 잘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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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야야야야. 야야야야. 네, 뭐.. 아, 이나갔어, 잔. 이마도 이나갔어, 잔. 야, 야. 아, 예, 전쟁이 없잖아, 니사. 지금, 지금 해봐. 엄마, 뉴스 좀 보게. 좀 짜증나 주겠는데, 지금. 왜왜왜왜왜왜왜왜. 아, 지금 저기 북한에서 저기.. 아우.. 아우.. 지갑만 하네. 왜, 왜 그래, 왜 그래. 또 또 또 또. 또 이런다. 나라들이야, 지금. 아, 오물풍선 있잖아, 저게. 저번주에도 날랐는데, 이번주에 오물풍선 있잖아. 글쎄요. 그 풍선을 또 날려가지고. 또 날렸어? 응. 왜 이러냐? 근데, 오물풍선 이거 지금 뭐하는 짓거래? 지금 하던데.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게 오물풍선이야? 우왜. 아니 저래 지금 정상이냐고, 저게. 친구들 아니야, 지금? 아니 나는 김정은이나 그 나el 김여정이. 이거 김여정이 었 freelancers 모여기 있잖아요, 이게.. 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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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 야, 이 미친 짓거리가 주민된 표현의 자유야, 표현의 자료. 표현, 자유? 어... 700èce 줬을 Ochlu다. 이게 첫 수rica 나왔잖아. 제일 первую brings嘛 200 그 저수 Rs.? 네. ENNS Dreamissions 프 surfing 선あります? 이게 나라로서 존재한다는 게 제일 미친놀들한테.. 이 지정심들이 아니야 진짜. 진짜 미친놀끼가 있잖아. 어머 어머 어머. 국가 지도자로서 지금 지정상이야? 그럼 엊그니까 기분 좋은 거야? 이 색깔에 가장 기원한 인기가 나온 거야. 풍선이 아니라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근데 왜 그러는 거야? 표현의 자유라고. 이유도 안 해. 저게. 와 쓰레기를. 저거 봐. 근데 저런 거 보고 있잖아. 뭔가 있잖아. 제일 야비하고. 제일 화려한 척하고. 제일 살인되는 인간이 어떤 그 까두 집단의 두목이 돼가지고 있잖아.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저런 꼴이 있잖아. 생기는 돼지처럼 생겨가지고 있잖아. 여동생이 김혜다한테 저 친구한테 또 뭐야? 바이프가 약간 이런 데는. 집단적 도라인 부족들이. 그런데 저런 것들이 있잖아. 왜 나라의 지도자를 하고 있는. 세상에 진짜 미쳐들어가는 것 같아. 풍선에 몸을 넘어가지고 야가 라세스부터. 고등어예요. 그래. 유치한 수준을 넘어가지고. 유치한 수준을 넘어가지고. 뭔 유치한데 이거? 이건 유치한 수준이야. 요즘에 오도나시 시댄나 오다나? 뭘 오도나시 시댄루야. 맨날 미사일 날는데 무슨 오도나시 시댄루야. 무슨 오도나시 같은. 오도나 같은 소리를. 오도나시 같은. 오도나. 오도나. 오도나 오도나. 오도나 시간도 늘다 오는데 진짜. 김우정은 가있어.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한다고. 어? 이런 것들은 생각이.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잖아. 매일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거니까. 그 제일 유치한 방법. 아니 난 풍선 하나에 미사일 한 방씩 쏴버리면 좋겠어. 풍선 700개 날라오면 미사일 700개도 쏴버리면 좋겠어 진짜. 야. 완전히 한 번만 마실까라. 김우정은 끼하려고. 그래. 어떻게 할 거야. 사람은 악을 끼고 살 수 있어. 악을 좋아할 수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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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한국의 대신이 정치고를 보고서 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신을 보고서 돈을 보고 있는 것들과 돈을 보고 있어요. 진짜. 아? 어? 이렇게 해서 돈을 보고 있는 것들은. 그것이, 그곳의 대신이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너무 잘한다. 아? 맞아요. 이거는, 그렇지만 장치에 정치기를 원하는 것들은 안정되어. 그래서 돈을 받으면 좋겠어. 어? 이거을 보고 있긴 사람은? 어? 혹시 초등학생의 주교야? 진짜? 지금이면 한국 드라마을 봤을 때 정식 인터넷을 위르스라고 해서 사람을 참고했어요. 그런데 몇백 사람을 참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하... 진짜... 우아... 나는 이 사람을 죽을 줄지 않을까? 당연하게 그러지, 당연하게. 위르스라니까? 너희들은 북한의 실상을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돼. 정말로 분노해야 돼. 겉은 되게 유치한 것처럼 보이지. 유치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 속에 얼마나... 지금 말하고 오빠가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악랄한 것들이 숨어있는지 그런 걸로 우리가 녹아서 하면 절대 안 돼. 또라이라고 말하는 것도 뭐... 또라이라고 말하는 것도 또라이한테 미안해지는 거. 또라이... 너 진짜 꼼꼼 잘했다. 맞아. 그... 이해했어. 이거는... 마저 하자고 왔어. 응. 너희들은 항상 귀여운 여자들 마저 하자고 매일... 뭐 하자고 싶어. 하자고 싶어. 하자고 싶어. 하자고 싶어. 왜 기쌰? 마저 하자고 싶어. 맨날 죽을까봐 또 걱정도 엄청 하고 싶어. 그래, 그래, 맞아. 하자고 싶어. 불안해. 불안해. 그런 사람은 있잖아. 고학 때 아이디나 고객이 진짜 약속. 유치야. 와 진짜 유치해. 나라가 어려워?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동을 되살려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왜? 마야 같은 거. 그 다음 해킹. 이런 걸로 살아남는 게 나라야? 지정신이야? 이런 걸 지도자라고 하고 또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진짜 우리나라에 또 있어. 지금 사실 북한하고 한국하고 지금 조금 관계가 되게... 문재인 때는 엄청 또 손잡고 돼지하고 손잡고 막 그랬잖아. 아 진짜 이 녀석도 파문적에서 이 못되게 못되게 온 거야. 그랬는데 지... 넌 시키야 그냥 시키야. 야 이거 어디서 아니 올리려고 그러는 거야, 나. 봐봐, 이 논대실을. 나 진짜 짜증이 날 것 같아. 왜, 왜, 왜.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지. 짜증이 나지 그러면은. 너 진짜 다 먹었지. 진짜 너무 그래, 진짜. 부적우시테른데. 오적우 때. 오적우 때. 개에뿌시테른데. 개에뿌시테른데. 슈우킹빈은 지금이 크만의 부부가 닮아있어. 크리카 2호션이야. 그런 의미야. 요즘 엄마랑 이게 또 어떤 한반도 다행이라고 요즘에 풍부에 젊은이들 있지. 몇 년 전만 해도 판문전을 하고 김정현이 가와임민교해가지고 갑자기 대학가에서 김정현이 찬양하고 공식적으로 하고 난리가 났었거든. 근데 요즘 들었지. 이 젊은이들한테 북한에 대한 반감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 그래. 넌 더 히로게 해봐. 이겔게 엄마. 못도 이해, 못도 이해, 뭐. 근데 어문 풍선이 문제가 아니지. 엄마가 늘 말하잖아. 북한이라고 하면 북한이라고 독자로 생각하면 안 돼. 그 지도자하고 북한의 주민들하고 따로 생각해야 돼. 우리나라가 통일을 해야 돼. 근데 북한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통일이 맞아, 통일이. 근데 그러면 저런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네, 맞아요. 저런 지도자하고 무슨 통일을 논해. 그래서 북한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저 지도자와 북한 주민들을 따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저런 지도자를 교체하는 것이 입성무야. 그래서 전 세계가 합쳐서 저 지도자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거를 그래, 맞아. 엄마는 너무 하답하잖아. 아, 저 얼굴 바람, 기분 좋은 거야. 나 진짜 애매케인 거야. 아우, 아우, 아우. 나는 저 머리. 아우. 아우. 난 저 머리 스타일.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저 머리 아우. 저 구로대나. 저 머리. 어쩜 저 구로대나. 저거. 와, 그때부터 진짜. 그때부터 진짜 짜증나는데. 야, 희사식으로 이 구로대나. 와, 진짜. 나는 저건 그래서 놀리는 거야. 나도 싫어서 놀리는 거야. 알어. 아는데 네가. 아우.. 지니 지니와 해외 끼는 것도 진짜 강간이 나요. 그러니까 북한이 먹고 자고 한다는 거는 한국을 어떻게 잡아먹을 것인가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해. 우리나라를 북한이 이렇게 침범한 횟수가 있잖아. 일주일에 한 번 꼴이야. 우리나라에 뭔가 한 게 간첩난파하고 근데 이런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야. 엄마 안 터지는 않은가 보면. 아니 엄마 봐봐. 말 타는 거 봐. 말 타는 거 봐. 야 저 말 못해도 아무 때리고 죽어있는 게 나는.. 말에 허리가 걱정된 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냐면 내가 알아요. 맞아도 무서워 보이게 일부러 살 찌고 저 머리 유지한다는 말이죠. 그래 맞아. 그래서 막 소용했다고. 그래 그.. 자기 할아버지하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 그런 모습을 한다고. 왜냐면은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 엄청 좋아하잖아. 그건 또 딱냐라고 말해. 저는 그냥 가만히 말도ogether. 그래서 아무래도 이들만 그냥 같이 물어. 그냥 logical 말하고 여러 가지를 흘리고 시도했어요. 아.. 너는 그녀가 대 secondary라고 말할 수 없어. 그래서 말하는 용량이 많ás 쉽지 않은し. 괜찮죠. 저는 항상 여행을 하는 게 매일 하긴. 그리고 매일 매일 내ystem 전부 품이 이래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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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내가 정말 대파突이래서 피해. 정말 정말... 저 구독자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노들은 하나의 ledger인 이름이다. 다 같은 비벼 없애요. 천천히 가져와. 다른 사람은 절대 말해ords건 절대 말하지요. 시켓인데. 아, 그렇죠. 아, 고마워. 아, 고마워. 고마워. 다시 한번 Migrate에. 집안에 여기에 얘는 너가 공주도 살아있고 Those 그런거 절대 믿어요. 봤 этому 좋아. 이런 사람들이랄까? 당신에게 이빨의 아들아 하나가 한 3번 하나가 사이다? 응, 나는 내가 계약을 했으면 내가 봤을때봐 내가 봤을때봐 내가 봤을때봐 내가 봤을때봐 내가 봤을때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래 또 지랄한다 응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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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